잠을 사시는데 연세가 궁금해요. 연세가요? 네. 연세는 85세예요. 우와. 그러신데도 이렇게 이걸 사신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젊게 사시는 거죠? 네. 오늘 그 활동은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재미있어요. 사는 거 얼마나 재미있고 재미있어요. 아, 지금 이제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드는 거 좀 바꿀 거예요. 아, 접어서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마무리 관계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손이 너무 세요. 꼼꼼하세요. 네. 손을 한번 꼼꼼해요. 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윗자, 상자, 승자 되세요? 아. 멋지네요. 와. 와. 이게 진짜로 제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